반갑습니다. QN콜입니다. 지금부터 레이저 오디오 믹서를 활용한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녹음 환경 및 설정은 QXA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믹서와 함께 사용한 마이크는 MXL990과 EBND757B입니다. 사용한 마이크 및 거리는 화면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몰리나 반죽에 아몬드나 헤이즐롯을 올려 작고 둥글게 구워낸 쿠키에 레몬 시럽을 부어 완성한 것으로 터키의 전통적이고 인기 있는 디저트이다. 세몰리나 쿠키에 레몬 시럽을 부어 만든 촉촉하고 부드러운 쿠키로 윗부분에 아몬드나 헤이즐롯이 올라간다. 터키의 전통적이고 인기 있는 디저트이며 중동과 그리스 전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유리의 명칭은 터키어로 설탕 조각을 의미하며 알바니아 어로는 새채를 팔애라고 한다. 이다 알피트로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행사나 다양한 가족행사를 위해 준비된다. 보통 터키식 커피와 특히 즐겨 먹는데 티타임 간식이나 식사 후 디저트 등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대부분의 터키 가정에서는 물론 전국의 빵집과 페이스트리 가게,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냄비에 설탕, 물을 넣고 끓이다. 레몬즙을 넣고 섞어서 레몬시럽을 완성한 뒤 식힌다. 볼에 세몰리나, 녹인 버터, 달걀, 설탕, 레몬제스트를 넣고 섞는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섞어서 반죽을 만든다. 젖은 천으로 반죽을 덮고 15분간 그대로 둔다. 반죽을 다시 칠한 후 탁구공 크기로 작게 나누어 빗는다. 올리브오일을 바른 베이킹팬에 반죽을 올리고 윗부분을 부드럽게 눌러 약간 평평하게 만든다. 각각의 반죽 중앙 윗부분에 아몬드나 헤이즐넛을 올리고 손으로 누른다. 섭씨의 180도를 예열한 오븐에 20-25분간 연한 갈색빛이 되도록 굽는다. 다 구워진 쿠키는 오븐에서 꺼낸 뒤 그 위에 식힌 레몬시럽을 붓는다. 쿠키가 시럽을 흡수하도록 15분간 그대로 둔다. 완성한 시케르파레는 식힌 뒤 터키식 커피나 차를 곁들어 먹는다.